hang up 페네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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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엄청 많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갑니다 갑니다 맛있다! 공항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뻐요 저는 지금 왓농부아에 맞습니다 예전의 소음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소음은 바로 바로 스스로 이번로 하죠 우린 소음이 너무 높아져요 우리의 소음은 이렇게 여태야 우리는 소음이 너무 높아져요 저희는 소음이 너무 높아져요 우리는 소음이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계속 됩니다. 너무 귀여워 옛날 교실 같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옛날 교실 같아 책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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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저섭 농장 발효 너무 예쁜 도시에요 머시롱팜에 왔습니다 우와 난 머시롱팜 머시롱팜 책골상 하기물 요 즉 요 로 란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란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왕실라 그랜드 캐니언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진짜 진짜 더워서 물에 뛰어들고 싶다. 따로워라 탐탐은 따로워라 탐탐은 따로워라 탐탐은 따로워라 도시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 점심 먹을게요 고고고고 탐탐은 따로워라 탐탐 라이코고고 고고고 언니랑 고고 네 코코아 다시 왔습니다 뭐야 이거? 제가 뵈 볼게요 왜 겹고고아? 응 연첩만 가져가고 눈을 뵈습니다 다 먹기 싫어 너무 싫어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너도 안고 안고 다시 안고 이렇게 너도 안고 다 먹으면 바로 먹으러 지사 먹으러 간다 심지어 먹으러 간다고 이를 안 먹으러 가고 Jingles 이쁜 이쁜 버킷 또 onder 그리고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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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렇게 바로 리조트 옆에 예쁘게 초코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묵과 초콜릿들을 다 맛보고 있습니다. 초콜릿 음료까지. 저는 이제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름은 보아바노라마 리선 2019년에 오픈했나봐요. 근데 여기 진짜 좋은게 보여드릴게요. 부티코 호텔인데 바깥을 짜잔 이렇게 해먹이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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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춥 춥 예정입니다. 오! 다만, 다만, 다만. 아주 워미에 라이프예요. 한약재수, 격란. 야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사고 싶어서 이거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이게 란의 유명한 그림이에요. 귓속말 하는 그림. 오! 짤빨. 이거 뭐예요? 오! 15. 15. 오! 50. 오! 이제 다가야 해요. 케이크 이쁘게. 좋아요. 스파이크 이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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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여기 이렇게 도란 도란 앉아서 먹는 곳이네요. 야시장이 생각보다 작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라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로컬로컬한. 아니, 사이오아. 이게 다가야 해요. 이 돼지 껍데기랑 이 소스랑 같이 저는 매워졌어. 새로운 메뉴가 또 된장, 갚혔어? 양쌈컵 마루에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마인덴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